다음 중 2세에서 7세 아이의 인지발달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자아중심성이 높아서 고1마음티 빠르셨습니다. 정답은요? 마이크 들고 얘기해주세요. 2번이요. 2번 자신의 모든 면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 정답입니다. 네. 빨라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전조작기는 자아중심성이 굉장히 높은 거라서 자기면밖에 못 보는데 그 다음 단계의 구체적 조작기에 가면 탈중심화,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이나 시선을 의식하게 돼서 이때 우리가 2번은 구체적 조작기에서 7세에서 11세 사이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문제를 정리를 해볼, 너무 빨리 맞추셔가지고 너무 빨리 맞추셔가지고, 저도 문제 못 읽겠습니다. 2세에서 7세 전조작기 아이들의 특징인 걸 읽어드릴게요. 자아중심성이 높아서 양보와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또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건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적극적이지 않은 아이는 또래 관계에서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